안녕하세요 정대기입니다 지금 스팀판으로 처음 녹화본을 띄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건 초보 계정이죠 전문 빌딩이 이제 하나도 완성된게 없고 이제 다트 훈련시설 이제 3단계 3단계 짜리 이제 들고 있고 이제 원숭이 실험실도 하나도 업그레이드 안되어 있는데 시작 현금과 이제 판매가만 좀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별 차이는 없어요 미세하게 이제 60원을 더 받고 시작하고 막 그런정도라서 이게 진짜 초보분들 이제 계정 그 상태죠 지금 이제 나름 좀 한다고 이제 해놓긴 했는데 이제 초보 25% 이정도 이제 했네요 어느정도냐면은 여기까지 이맵 체크까지 이렇게 해놓고 이제 불가능만 안깨놓은 상태고요 이제 불가능 이제 초보분들을 위한 불가능 공략을 이제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맵부터 원숭이 도로부터 일단 이제 특성 때문에 다크원숭이가 하나가 더 주어져요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이쪽이 제일 최적화된 자리거든요 이쪽에 두는게 한 3마리로 버티면서 농장을 짓는 빌드인데 처음에 원래 이제 보수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한마리 아니면 이제 두마리로 이제 버틸 수가 있어요 처음에 공속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초보분들은 저같은 이제 특성이 아무것도 없는분들은 이제 그게 힘들어가지고 공속도 이제 느려가지고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3마리까지 뽑고 이제 농장을 짓는 그런 형태로 갈게요 보시면 이제 불가능은 이제 1200원이죠 당장은 불가능하고 이제 난이도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로드 스파이크는 안아껴도 돼요 난이도의 차이점은 풍선 속도가 빨라지고 이제 그 물건 업그레이드나 건물 업그레이드나 건물 비용들이 비싸집니다 보시면 이제 360원인데 초보로 할 때는 이제 막 220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로드 스파이크는 안아껴 있게요 이게 스팀판이 확실히 편한 것 같네요 모바일로 하면 이제 한계가 있는데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쉽게 쉽게 지어줄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10라운드라서 방금 공짜 원숭이가 하나 생긴 거죠 10라운드가 될 때마다 원숭이 한 마리를 공짜로 지을 수가 있어요 얘를 업그레이드를 좀 해줄게요 처음에는 그 사거리 하나 업그레이드 해주고 오른쪽이 세 번째만 업그레이드 해줘도 되게 잘 잡아요 이거 사거리도 비묘하게 구석 길목까지 다 닿게 이제 제가 살아났기 때문에 사거리 하나 업그레이드 이 다트 3개까지 던지는 거 효율이 진짜 좋아요 여기서 이제 농장을 좀 이제 많이 농사 짓는 게 좋겠죠 이제 제 스타일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농사를 먼저 지어놓고 농사를 초반에 많이 지어놓고 이제 점점 이제 부유한 스타일 막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기 때문에 이게 판매가가 있으면은 농장을 이제 막 팔고 업그레이드하고 팔고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제 이제 풀릴 수가 있는데 이제 초보 계정이기 때문에 파는 건 좀 손해 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올려보도록 할게요 원숭이 한 마리 더 뭐 이렇게 팔고 업그레이드 하는 거랑 많은 차이는 없지만 이게 바나나 한두 개씩 계속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맵 판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로드 스파이크 바나나를 하나 더 지어줄게요 바나나 하나 더 욕심은 좀 크게 가져야 돼요 이게 20라운드 때는 이제 좀 쉽게 나와요 이게 풍선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 하기가 쉽죠 그리고 이제 다음 판은 이제 27라운드 27라운드도 쉽기 때문에 이거 천천히 업그레이드 하면서 잡아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28라운드가 이제 주 관건인데 이제 다트 원숭이로 초보분들이 이제 빌딩 업그레이드 안 되었기 때문에 다트 원숭이를 잡을 수 없는 납풍선이 나옵니다 납풍선은 이제 보통 이제 폭탄 폭탄타워나 저격원숭이 마법사 이런 애들로 이제 잡을 수가 있는데 저같은경우면 이제 폭탄으로 화끈하게 잡아드릴게요 사거리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폭탄 좀 업그레이드 할게요 그리고 이제 라운드를 잘 보셔야돼요 33라운드에 또 캐모풍선이 나오기 때문에 캐모풍선이 좀 여러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라운드를 잘 봐주셨다가 이제 슬슬 이제 요 강화된 시력 있죠 요거를 이제 업그레이드 두마리만 해주시면 돼요 두마리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요거 팔자 요거 팔고 농장 업그레이드를 해줄게요 이렇게 두마리만 업그레이드 해놓으면 잘 잡더라구요 한마리는 좀 애매하긴 한데 두마리는 잘 잡고 이제 접수부탄 요걸로 업그레이드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라운드 35라운드부터 이제 무지개풍선이 등장하는데 약간 이제 좀 다트원숭이만으로는 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좀 해줄게요 무지개풍선 나왔죠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고 무난히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되게 무난하죠 지금 상황이 되게 무난하죠 지금 상황이 되게 무난하죠 그리고 음 소우분들은 진짜 좋은게 이게 그 다음 업그레이드 이게 다트원숭이로 변신시켜주는건데 한 3마리 만들면 쓰여줬거든요 일단은 일단은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고 요 마을을 하나 깔아줄게요 마을이 진짜 뭐 이게 뭐냐면은 주변 타워들이 이제 버프가 생긴거구요 저같은 경우는 왼쪽꺼 두개를 우선 찍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라운드는 이제 40라운드 40라운드부터 세라믹풍선이라고 갑옵풍선 되게 튼튼한 풍선이 나오기 때문에 자 한번 이제 지워보도록 할게요 아마 요정도면 막지 않을까 싶은데 그쵸 한 7개 이제 폭탄 이정도면 막을 정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격풍선 업그레이드를 할게요 충격풍선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풍선들은 스턴을 먹여요 그래서 이제 이 쪼만한 뭐야 바트원숭이들이 이제 때리기가 편해지죠 지금까지 이제 무난하죠 아마 45라운드까지는 이 조합으로 이제 무난히 잡을 수 있는데 46라운드부터 이제 큰 풍선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좀 까다롭긴 해요 이제 46라운드 어떻게 잡냐 이 변신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거를 그냥 하나 팔고 변신으로 찍어서 이제 시작하면은 이제 변신을 시킵니다 이게 팁이 있는데 일단은 농장은 좀 더 지워놓고 팁이 있는데 46라운드를 깬다고 해도 47라운드 초반에 세라믹 풍선이라는 이제 좀 힘든 풍선이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돌려놓고 1번을 누르고 바로 또 돌립니다 게임이 그러면 이제 세라믹 풍선 잡을 때까지 변신이 유지되고 딱 변신이 풀리죠 약간 팁이라면 팁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47라운드까지 쉽게 변신 한번으로 넘기면은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한 49라운드까지는 이제 무난하고 아마 49라운드까지 변신 안해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50라운드부터 이제 또 그때부터 주기적으로 변신을 해줘야 되는데 돈을 빨리 벌어다 이제 팔고 팔고 이제 어 바나나 농장 제가 이제 이메일이나 이런 쪽지로 많이 받았는데 바나나